월컴백! 오마이갓! 기다린 동안 좀 씻었어요.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. 이거를 다시 감아줄 수 있네요. 아 네네네네. 아 또 제가 감아줄게요. 내가 뭐 할 거는 형님! 편히 쉬시는 거! 편히 쉬시는 거! 편히 쉬시는 거! 예스! 내가 도와야지 뚝딱뚝딱 또 금방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저 도와주세요. 저 도와주세요. 저 도와주세요. 뭐야? 다 탔어. 어디에? 마늘을 넣으라고. 마늘을 넣었는데 탔어요. 이게 양은냄비라서 그런가 봐요. 그럴 수 있어요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전혀 없는 거. 할 수 있다. 축구, 야구 말고 난 요리. 다 탔어. 다 탔어. 다 탔어. 다 탔어. 빅스틱을 치워요. 이런 노래도 알아요? 알죠! 이 노래 누구 노래? 누구 거예요? 015B라고 알아요? 알아요. 여기 보니까 진짜 옛날 노래 다 듣네. 원래 그 대학 때 MT 가고 그래봤어요? 나는 그런 거 없었지. 저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. 대학 때 이거 한 번도 못 해본 거를 여기 와서 진짜. 이게 MT인 거야. 진짜, 그쵸? 그냥 김치찌개 하나에다가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, 형님? 이거 인사가. 이거 맛있겠다. 제대로 됐다, 고사리. 이거 괜찮은데? 드디어. 한번 뭐. 100점인데, 이거 100점? 100점이에요? 다행이네. 이거 다. 숭독이. 숭독이 다 쓸었어요. 숭독이 한 번 다. 와, 이거. 형님 드셔보세요. 살이 진짜 탄탄하네. 우미 원래 이렇게 맛있어요? 과연? 우와. 대재료야, 대재료. 이거 뭐야? 이거 왜 맛있어? 이건 진짜 고사리가 다 했어요. 현지 재료를 사용하니까, 현지에서. 역시. 그래서 맛있는 건가?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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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